뉴욕은 항상 시끌시끌스럽죠. 앰뷸런스 소리, 저렇게 공사하는 소리가 끊임이 없습니다. 뉴욕의 여행도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오늘은 근사한 곳으로 가봅니다. 사실 뉴욕 3단 스테이크 어디어디라고들 하는데 뉴욕 현지에 거주했던 진츠천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다른 유명한 스테이크는 뭐 인종차별이네 뭐 불친절하네 그래서 솔직히 가기도 싫어서 내 돈 주고 먹는데 굳이 그런 곳은 안 가야죠. 어디든지 아무리 맛있더라도 일단 불친절한 곳은 패스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짜 찐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고 세말하면 입아픈 곳이에요. 갈라가스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뉴욕에 오면 뉴욕자 들어간 거 무조건 다 먹고 와야지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호텔 조식이 너무 잘 나와서 하루종일 배부릅니다. 호텔 조식 특별편으로 하나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섭니다. 예스런 회전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바퀴 돌아서 다시 밖으로 나오면 안되니까 그렇게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는 드라이 에이징 하는 곳입니다. 사실 드라이 에이징은 숙성하는 과정에 생기는 곰팡이를 띄워내고 나면 손실률이 많이 크기 때문에 엄청 비싸긴 하죠. 고기의 숙성실에서는 저렇게 고기에 붙어있는 꼬리표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마치 자기를 먹어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다 먹어주마. 잠시 대기를 하고 입장합니다. 꽤 사람들이 많죠. 낭만스럽게 테이블 클로스도 깔아넣고 커틀러리도 정달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에이징은 1인분에 65달러 정도 해서 포턴하우스 2인분과 에프타이저로 랍스터가 좋다고 한 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해쉬브라운 양파트로 시켰습니다. 식전빵입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식전빵이 브라우니 같은 달달한 빵도 제공합니다. 빵이 너무 맛있어서 처음부터 다 먹으려고 했지만 그러므로 고기를 못 먹는다는 친구의 말에 빵을 저리 치워놨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랍스터에 딸려온 핫소스 정말 깜찍깜찍합니다. 일단 레몬을 뿌려서 조금만 먹어보기로 합니다. 간장에 뿌려서 전체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랍스터에 단맛이 납니다. 신선한가 봐요. 볶음이 진짜 너무 고소하네요. 버터를 바라서 다시 한번 아... 매알 맛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양파튀김도 나오고 일단 고기를 서빙해 주셔서 맛을 보기로 소비장 트로칭 찰떡 사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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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맨 고기가 솜자탕인 줄 알았어요 입에서 녹아야 돼요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랬는데 뉴욕의 소고기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가격대비 생각해도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한 느낌이 들고요 뻥 안치고 정말 내 팔뚝보다 큽니다 아니 이걸 다 먹을 수 있으려나 자 사이드 드신 양파튀김도 큼척 먹어보죠 고급스럽게 냅킨 후에 튀김을 담아 줬습니다 한국의 아웃백에서 예전에 이렇게 양파튀김을 팔았는데 없어져서 아쉬운 마음에 시켜보았었는데 정말 이것마저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쉬브라운 맥도날드 아침 메뉴에 나오는 그런 해쉬브라운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에요 와 감자가 이렇게 맛있어도 될 일인가요 프렌치프라이처럼 썰은 감자를 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오븐에 구운 해쉬브라운인데 겉은 진짜 프렌치프라이처럼 바삭한데 안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 감자가 정말 메스트 포테이토 같았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디저트를 시킨 뉴욕 치즈 케이크입니다 우리가 먹던 찐득한 그런 치즈 케이크가 아니에요 여긴 정말 부드러운 치즈가 마치 생크림 같은 식감으로 어우러져서 입안에 들어가면 풍풍한 치즈와 부대한 식감으로 혀를 마구마구 자고 합니다 마치 뉴욕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랄까 크기도 엄청 커요 필라델피아 같은 그런 꾸덕한 치즈 케이크가 최고였는지 알았는데 아니 치즈 케이크가 이렇게 맛있기가 가능한가요? 아 원래는 뉴욕 치즈 케이크 먹으러 가려고 맛있다는 케익집에 가려 했었는데 여기 치즈 케이크를 먹고는 그냥 치즈 케이크는 쫑 냈습니다 항상 먹고 나눈 계산서 먹는건 언제나 괴롭고 끔찍하지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티 포함하면 한 26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국의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하우스에 비하면 참 혜자스럽죠 혹시 뉴욕에 가신다면 반드시 반드시 가야할 맛집입니다 저도 다시 가게 된다면 하루종일 굶고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빨간색 카페트가 참 인상적이죠? 정말 맛있게 먹은 스테이크 레스토랑 갤러거스 스테이크 하우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